영정조의 탕평정치 선생님 숙종은 탕평정치가 아니고 황국 아닌가요? 그렇죠. 정치적 상황이 황국이었고요. 숙종도 나름대로는 탕평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골고루 등용하기보다는 한쪽에게 권력을 자꾸 주고 또 한쪽에 권력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양쪽에게 권력을 균등하겠다. 균등이 배부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골고루 어느 세력을 같이 모아서 탕평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한쪽에게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명목상의 탕평이죠.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편당적인 정치가 조처가 되어진 거죠. 한쪽에만 권력을 몰아주게 되니까 그리고 황국이라는 일당 전제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노론들이 사실상 일당 전제 추세로 이어져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 간의 일당 전제와 추세 그러다가 갑술한국 이후에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와 추세로 이어져간다는 겁니다. 경종 때 다시 소론들이 살짝 뭔가 노론들은 누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경종 사후에 소론들은 많은 힘을 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알겠죠? 자 영조로 가겠습니다. 이제 영조 정책으로 갈 텐데 자 보시면 영조는 즉위 후에 노비자식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탕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탕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탕평교서 즉위하자마자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나 탕평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조의 탕평은 완만한 탕평이죠. 왜? 영조는 누가 결국 왕위에 올려준 거예요. 노론들에 의해서 왕이 됐던 인물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탕평파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탕평하겠다고 탕평비도 건립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탕평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론팔의 소론입니다. 탕평은 탕평이지만 항상 노론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론 주도의 완만한 탕평이다 해서 왈론 탕평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탕평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영조의 탕평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겠죠. 소론들이. 탕평하겠다고 하는데 얘는 분명히 노론이 세워준 왕인데 무슨 탕평이라는 거야? 이거 진짜 탕평하는 거 맞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던 소론 강경파 중에 한 명이었던 이인자라는 애입니다. 이인자가 이 소론의 입지가 점차 축소되는 걸 느낀 거야. 탕평을 하겠다 하지만 사실상 노론 중심으로 탕평을 하다 보니까 불안함을 느꼈던 이인자가 남인 일부 세력들을 끌고 와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이제 영조 집권 4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인자의 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조 때 있었던 이인자의 난 당시 탕평을 하겠다는 영조의 정책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던 소론 쪽에서 이렇게 난을 들이키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조를 까는 거죠. 뭐라고? 너는 네가 경종을 죽였지. 경종을 죽인 건 바로 네가 왕을 하려고 죽인 거야. 그리고 너는 말이야 정통이 없는 이 무수리 자식이야. 어디 천민의 자식이 말이야. 천민의 자식이 왕을 한다는 거야. 넌 정통성이 없는 그런 왕이야. 하면서 이제 이런 기치를 내걸고 누구야? 영조를 막 가면서 이제 반란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이거 진압이 됐고 이후에는 이제 그래도 나는 탕평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때 소론 강력파 아니고 소론 온건파 중에 일부와 노론들을 데리고 탕평을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누구 소론 중심, 노론 중심, 소론이 아니고 아이고 동그라미 잘못 쳤네요. 노론 중심으로 탕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탕평비도 세웠잖아요. 어디다가? 아 성균관 반숙이 앞에다가 성균관 반숙이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웠어요. 아 이 탕평한다고 하면은 자신있게 근정전 앞에다가 딱 신하들에게, 대신들에게 나 탕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뭐한 거야. 성균관 반숙이 앞에다가 예비관료들 앞에다가 아 나 탕평할 거야. 그러니까 아 도와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간 아직까지는 약간 노론 중심으로 이루어질 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이 탕평파 중심으로 뭔가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뭔가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했던 겁니다. 알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서원을 정리했고요. 서원은 지방에서의 양반 사족들의 근거지입니다.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서원은 아까지만 양반 사족들의 하나의 그 아지트, 근거지가 되는 곳이었는데 서원이 영조 때 한 400개 있었거든요. 400개인데 영조가 절반 가까이를 정리를 해버려요. 근데 그 절반 가까이 대부분이 누굴까? 노론이 아니고 남인들과 소론들의 서원입니다. 한마디로 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양반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둘씩 그들의 힘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영조는요. 노론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 이제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거 없지만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 특히 이제 노론들도 이 영조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정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노론권은 어떻게 크게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소론 쪽과 남인 쪽의 거를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술대를 잡아도 그쪽을 향해서 잡는 거죠. 그리고 2조 전랑, 그 다음에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2조 전랑,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영조가 할 수 있는 거지. 2조 전랑은 인사권을 담당하는 그런 곳인데 주로 3사 선발권인데 3사는 보통 이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한다. 자, 주로 이제 언론직이랬죠. 언관직인데 이게 문제가 뭘까? 이게 여기 이제 노론 쪽이라든가 아니면 노론 쪽이 딱 2조 전랑직의 재수가 됐어요. 그럼 누구만 뽑아, 3사는? 다 노론만 뽑아요. 그럼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2조 전랑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 혁파시켜 나가요. 물론 그래서 후임자 추천권부터 해서 3사 선발권까지 다 없앱니다만 이 후임자 추천권 같은 거는 다시 스멀스멀 살아나갔고 완전히 없어진 거는 정조 때 가서 없어집니다만 어쨌든 이 2조 전랑은 사실상 그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3사에 대한 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사실상 퇴색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각종 제도 개혁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영조 때는 주로 정부 차원의 어떤 개혁들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영조의 업적을 묻는 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스토리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균역법 실시합니다. 균역법은 당시 군역은 제가 아기다시피 전쟁 나면 다 가는 거죠. 전쟁 나면 소고군이라고 해서 전쟁에 다 참여하는데 평시에는 어떤가요?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돈 내고 빠지는 거예요. 그때 돈이라고 하는 게 군포를 냈거든요. 이게 군역 담당이에요. 결국 군역을 담당한다. 평시에 군역을 담당한다면 그냥 두필 내고 빠지는 건데 이건 양반들이 안 냈거든요. 양반들이 여기서 면제를 댔고 보통 일반 평민들이 두필 내고 빠지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돈으로 내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와서는 돈으로 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였어요? 이게 조선 전기만 해도 몸으로 그냥 때우는 거였어요. 군역을 담당한다면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가서 요역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몸으로 때우는 건데 몸으로 때우는 것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돈으로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는 안 되지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뭐가 있을까? 어린 애들. 이게 군역인데 군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이걸 부과하는 거죠. 몇 살 몇 살. 16세에서 59세까지. 실상 60세는 미만이니까. 이때까지 문물들. 이때까지 남자들이 주로 이제 요걸 담당하는데 아니 두 살짜리는 몸은 안 되지만 돈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내는 거고. 70살 노인네. 거의 죽어 다 죽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죽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은 안 되지만 돈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거둔 한급 첨정. 이런 노인네들. 다 죽어가는 노인들한테 내는 게 백골징포. 그 다음에 도망가면 이웃들에게 대신 내게 하는 게 인징. 친족들이 도망갔다. 친족이 도망갔다. 그들 걸 대신 내는 걸 족징.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역변통로. 이 역을 어떻게든 간에 변화시키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론들 중에서 양반들도 내야 된다. 아니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을 내야 된다. 등등이 나옵니다만은 나 양반들의 반발로 다 이게 실현되지 못하고요. 결국은 뭐한 거야. 한 필로 줄이자.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하자 이거야. 50% 디스카운트. 이걸로 결론 내리는 게 균형법이에요. 역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대략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물정비합니다. 성종대 완성. 그 다음에 영조가 어떻게 하면 재정비했어요. 경국대전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속대전이고요. 국조오레이가 성종돼 있었어요. 속오레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재정비했던 겁니다. 국가체제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던 게 영조고요.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이거 중요하죠. Very Very Important. 이거는요. 뭐냐 하면 백과사전 책입니다. 백과사전. 당시 영조가 썼던 당시 한국학백과사전. 자 이렇게 뜯을까? 한국학백과사전. 중국의 얘기는 없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백과사전 유예 책입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는 문화, 사회면 사회, 지리면 지리 등등의 16개의 영역을 정해놓고 백과사전 식으로 저수를 했던 게 동국문헌비고. 역시 국가 차원에서 썼던 백과사전 유예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동국문헌비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종 때 처음에 설치했다가 연산군이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했던 게 이제 민들아 진짜 와서 뚜드려라. 내가 들어주마 하면서 민들아 뚜드려라 하면서 신문고를 부활시켜줬고요. 여기서 가혹한 형벌과 폐지, 가혹한 형벌을 폐지했고요. 사형수에 대한 삼심죄를 시행했다. 이거 좀 기억할까? 가혹한 형벌을 폐지했고요. 사형수에 대한 삼심죄. 세 번까지. 사형수에 대해서는 세 번까지 항소할 수 있도록 삼심죄를 시행했다. 가혹한 형벌을 폐지합니다. 이때 뭐 압슬령이라든지 아니면 낙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아주 악습에 가까운 형벌들이 있어요. 가혹한 형벌들.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미디어에 잘 나오는 게 청계천 정비입니다. 청계천을 정비했다. 준천사라는 기관을 두고 청계천을 정비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영조예요. 청계천 정비는 뭐 때문인 거야? 뭐 국가건설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실업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업문제 해결. 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실상은 조금 약간 다르죠. 뭐 국가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건설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각종 이제 내수에서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추리한다. 이거는 지금 재정 확보 차원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약간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업을 명분으로 국가 재정을 조금 확충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실업문제 해결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계천 정비 들어왔고요. 오군영 정비합니다. 수석류는 발포하는데 오군영 정비하는데 이때 영조는 사실상 노론들이 세우는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군영이 누구 말 많이 따를까요? 노론들이 사실상 주도해서 오군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좀 기분이 좀 나쁜 거야. 이 군영을 사실 노론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오군영이 아까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금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론들이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런 거야.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야 앞으로 성은 말이야 각 군영들은 너희 성을 수호해라. 각자 자리를 지켜라 이거죠. 각자 자리를 지켜라는 임금님의 말씀. 이걸 반포하시면서 약간의 어떤 군영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러면서 이런 정책들은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약간 억누렸던데 사실상 영조 같은 경우는 노론이 사실상 정국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조로 한번 가볼까요? 정조의 정책은 할아버지가 한 정책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사실 정조 같은 경우는 영조의 손자잖아요. 세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고 있죠? 영조. 영조가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사도세자 있었고 그 아들이 이제 사실상 정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장조라고 해서 아버지를 장조라고 해서 이제 호칭을 위로 올리기는 했는데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아버지한테, 그렇죠? 아버지한테인지 아니면 이제 노론한테인지 어쨌든 간에 같이 까임을 당한 거예요. 까임을 당하고 이제 정조, 세손을 결국 왕에 앉히게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영조 다음에 바로 정조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결국 노론에 의해서 아니면 영조에서 결국 뒤죄같이 죽었던 사건이 뭐냐면 이모년에 있었던 화다라고 해서 이모화변이라고 하거든요. 이모화변. 이모화변의 계기로 사실상 이제 사도세자가 죽고 세손이었던 정조를, 손자였던 성조를 세손으로 삼아서 그 다음 후대의 왕을 맡긴 게 된 거죠. 알겠죠? 영조 같은 경우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87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왕이 걸랐을 때가 이미 벌써 성인이 된 나이죠. 오케이. 자, 정조는요. 자, 할아버지 영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탕평 정책을 펼칩니다만은 약간 다른 형태의 탕평이죠. 영조 같은 경우는 이제 왈론 탕평이라고 한다면 이 정조는 줄론 탕평이라고 해서 뭐냐면 능력 중심, 탕평파, 붕당의 존재를 붕당을 부정한 거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능력 중심으로 뽑겠다 이거지. 그래서 니들이 말이야 내가 여러 세력들에게 노론, 소론, 그 다음에 남인 이런 애들을 내가 가리지 않고 내가 니들이 만약에 나에게 제대로 된 논리로서 나에게 정책을 막 얘기하고 너희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면 난 그걸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당파를 가리지 않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니들이 만약에 나한테 얘기를 한다. 시시비립을 가려서 옳고 그릇을 가려서 니들이 만약에 맞다. 라고 한다면 난 너희들의 정책을 내가 받아주겠다.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취한 게 바로 정조의 탕평책 즉 줄론 탕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조는 사실 아버지를 죽인 이 노론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근데 사실 노론들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요. 노론들이 사실 있지만 노론들도 노론벽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파로 구성됩니다. 노론벽파 시파. 선생님 벽파버 시파는 모르겠는데 노론벽파 시파는 뭡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노론들이 벽파버 시파로 나눠집니다. 근데 노론들이 벽파는 뭐냐면 벽파는 잘 죽었다. 죽음에 대해서, 사두세자 죽음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게 벽파 인물이라면 시파는 약간 사두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동정심을 표했던 그런 쪽이 바로 시파가 되겠습니다. 노론 쪽도 약간의 어떤 그런 사두세자의 죽음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 거죠. 여기에 이제 시파는 노론들도 있지만 벽파는 오직 노론밖에 없어요. 벽파는 오직 노론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벽파라인 보다는 그냥 노론벽파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파는 노론들도 있지만 여기에 가담했던 게 소론들도 일부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난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했던 남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시파지 형성한 거지. 자, 여기 이제 시파가 되고 이게 노론은 오직 벽파는 노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벽파와 시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당연히 뭐 정조 입장에서는 누구 시파 중심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중에서도 이제 남인 중심으로 이제 조금 남인들은 이제 많이 참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조 가까이 측근에는 이 남인들이 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체제공이라든가 정의안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어요. 어쨌든 정조는 약간 시파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다. 그중에서 이제 노론뿐만 아니고 그리고 소론 남인 계열들도 참여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권 강하죠. 그러면서 왕권 강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한다? 노론들 좀 눌러주면서 왕권 강하기 위해서 규장각 설치합니다. 왕의 별을 규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장서를 모셔 놓는 그런 도서관이다 해서 규장각.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하면 도시에 뭐 문신도 교육하고요. 비서 기능도 하고요. 뭐 과거도 주관합니다. 여기서는 과거도 주관하고요. 뭐 다양한 일을 여기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에다가 과거에다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역할도 하는 거야. 원래 기능은 원래 도서관인데 이런 기능은 추가적으로 기능을 부과한 거죠. 알겠죠? 특히 문신들을 교육합니다. 문신들을 교육하는데 여기서 누굴, 어떤 문신들을 교육하냐. 젊은 문신들. 여기 보면 37세 이하의 당화관들을 교육한다라고 나옵니다. 37세 이하의 당화관들을 교육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0이 넘어간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고집이 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좀 젊은 관리들을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내 말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관리들을 초대해서 개몽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초대해서 개몽해준다라는 의미로 가진 초계문신제를 실시하면서 신하들을 재교육시켰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규장각인데 이 규장각에는 또 검석 안에다가 누구를 등용했냐면요. 서얼들을 등용해요. 그동안 서얼들은 사실 찬밥 신세였거든요. 물론 임진환 이후에 납속책, 공명책 등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요. 저는 후기 때 이후에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면서 계속 우리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도 관직에 등재될 수 있고 재수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올립니다. 그런 게 통한 게 언제냐면 영조 말년에 가서 서얼 중에 한 명이 관직에 재수를 받은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정조 때는 어디에 규장각 검석 안에 이 서얼들이 등용되는데 이 세 명의 이름을 좀 기억하시죠. 유두꽁 박재가 이덕모입니다. 나중에 이분은 바레고로 유명하시고 이분은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이분은 청장관 전서라는 백과선족 천재예요. 백과선족의 책을 쓰면서 천재로서 입질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덕궁 같은 인물들이 되겠어요. 이런 분들을 서열의 검석안에 규장각의 검석안에 임명했다. 그리고 왕의 부대였던 광용영 지금 노론들이 사실상 군권을 장악했잖아요. 영조 이후에. 그러면 니들이 군권을 장악했으면 나는 나만의 군대를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거지. 나만의 군대를 따로 만들 거야. 나만의 군대가 바로 장용영입니다. 그래서 한양에다가 내영을 그 다음에 이후에 화성을 조성하면서 화성에다가 내영을, 외형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용영, 내영과 외형을 조성하면서 국왕 친위부대를 따로 조성해서 왕을 호위하겠던 부대를 키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영, 군권을 장악하면서 노론들을 견제하려는 차원이었다. 자, 그 다음에 화성축조 자신만의 이상적인 도시로서 화성을 축조합니다. 자,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출연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런 실현시키기 위한 거 뭔가 새로운 개혁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화성에서만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과연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명목은요. 사도세자의 무담을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이쪽으로 장조라고 하는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혈융원이라는 곳에 이장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의 명분이었고 그 명분에 따라서 어떻게 한 거야?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시킬 수 있는 계획도시로 이걸 육성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년 8개월 만에 했는데 원래는 이거 처음에 노론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하죠.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정조의 주장에 결국은 이제 수긍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만들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제 노론들을 판단한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사실상 권력을 차지하면 된다라는 게 노론에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계획이었던 건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왔죠. 정조의 옆에 정조의 옆에 파트너였던 정약용이 거중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한 5분의 1의 계획된 어떤 건설 기간에 5분의 1로 축소를 시켜버린 거죠. 기간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린 거야. 2년 8개월 만에 사실상 완공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노론벽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2년 8개월 만에 완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 화성을 정치군사 상업적 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계획도시로 육성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각종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고 행차도 자주 합니다. 행차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의견도 많이 수용했던 거죠. 그런 게 뭐냐면 격쟁이라든가 상황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상 우리 영조 때도 신문고를 설치한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와서 뚜드리는 거 이 민들이 이 중간에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와서 뚜드려갖고 전화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아유 못해요. 못하니까 정조는 알아요. 아니까 봐 하는 거야. 얘들아 두드리는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찾아갈게 이런 거지. 찾아가는 서비스.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면서 떡볶이를 드시면서 국밥을 드시면서 아 요즘에 어떻게 요즘에 뭐 경제는 괜찮아요. 요즘에 장사는 잘 되시나. 이게 아니라 자주 찾아가는 거죠. 매일 찾아가서 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가 여쭤. 이게 애민인 거죠. 어차피 그게 애민의 어떤 하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의 향약 직접주간입니다. 수령의 향약 직접주간 지방살족의 향촌 지배력을 억제했다. 향약은 그동안 지방살족들이 운영하던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맡긴 거야. 수령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령들의 힘을 좀 강화시켜준 겁니다. 알겠죠. 이러면서 지방살족들은요. 점차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점차 상실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향초 지배력은 얌자 약화된다. 이게 사실 어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변화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러한 하나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신의 통공 이거 좀 봅시다. 이거 역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신의 통공 신의 통공 정책을 한다. 자유로운 상행을 허락한다. 자 우리 교과서들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의 통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의 년에 상공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히 상공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4도서 이게 4대문이 있어요. 4대문이 있으면 여기 시전거리가 있는데 이 시전거리에 시전 상인들이 있죠. 시전 상인들을 이 안에서 자신들이 관청과 왕실의 수요품을 대주는 대가로 여기 이곳에서의 뭐에 갖고 있어?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죠. 이 핫플레이스의 독점적 판매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난전권. 난전이 들어오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전 상인들의 이 금난전권이 어떻게 하는 거야? 폐지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를 통하게 하는 거죠. 이건 뭔 뜻이냐면 이 시전 상인들은요. 이 핫플레이스 이 도성 안에 장악을 하면서 사실상 물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도성 안에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시전 상인들만 장사하니까 그대로 견제할 수 있는 상인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건사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올린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제 노론, 벽파대, 뒷주머니, 정치적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정조가 알겠지. 알으니까 정조가 일단 이걸 스탑시킨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금난전권 폐지해.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밖에서 장사하고 계셨던 분들이세요. 난전들이 있어. 그러니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난전들이 여기 도성 밖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끼리 구역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들한테 뭐 하는 거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루트가 생긴 거죠. 이제 이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국가는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올려놓은 물가를 이들이 들어오므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들은 더 이상 이제 그 노론들에게 사실상 정치 자금을 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세 번째, 이들은 들어와서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겠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 유기전은 제외예요. 이거는 유기전은 제외시키고 유기전은 이제 알다시피 어물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아니면 옥감네계 삼배, 무명, 명주, 모시 같은 이런 옥감네계는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관수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시키고 나머지 시전상인들에 대한 물품에 대한 것들은 니네들, 난전들이 들어와서 판매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허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음, 이게 어떤 이런 효과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전사업 말입니다. 편전사업 이거는 뭐야? 아까 대전통편 우리 법전할 때 배웠었죠? 그 다음 동문희고는 이건 뭐냐면요. 외교문서입니다. 당시 청나라의 외교관계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외교문서를 정리한 여기 책이 바로 동문희고가 됐고요. 이거는 장용용의 교습서입니다. 장용용의 한마디로 이제 군사훈련 지침서 장용용 교습서 무예동통지 이거 좀 기억할게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 중요합니다. 편전사업은 편전사업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성독은 왕의 일기입니다.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에 있죠. 왕의 일기는 사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이때 왕의 일기는 자칫하면은 후대에 책 잡힐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왕들이 안 쓰는데 이때는 과감하게 쓰신 거죠. 자신감으로. 정조 자신감 쩔어요. 정조는요. 자신이 거의 뭐 사실상 뭐 누구 신화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의 그래요. 이게 말하면 흔히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많이 만들었던 게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천 명월 주인옹 자 만천 명월 주인옹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호라고 얘기해요. 만개 하천이 있어. 만개 하천이 막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밝은 달이 떠올랐어요. 명월이죠. 만개 하천이 있는데 밝은 달 밝은 명자에 달월자 밝은 달이 떠올랐는데 이 밝은 달이 막 하천을 떠오르고 있는데 이 하천은 누구야? 이 백성들이야. 그리고 이 비춰주는 이 밝은 달은 누구야? 나야. 내가 곧 태극이야. 태극이 곧 나다라는 거지. 그게 내가 너희들을 비춰주는 누구야? 내가 군주야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비춰주는 군주야. 이런 거죠. 자신감 떠나요. 근자감. 쩝니다. 자 이게 이제 정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조는 하루만 다르게 약간의 시시비비. 그만큼 똑똑해니까 가능한 거죠. 정조는 되게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노름들이 정조가 왕이 되는 순간 사도세자를 죽인 게 자기 노름들이다라고 해갖고 노름벽파들이다 해갖고 자신들이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조는 항상 암살 위기에 세손시라부터 암살 위기에 항상 시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이제 알다시피 우리 영리라는 사극 보면 맨날 쿠샵하고 운동하잖아.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잠을 안 자요. 매일같이 공부야.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하고 만약에 이 정치토론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는 절대 안 지어요. 뭐 20대 1로 써도 17대 1로 써도 안 지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세도정치 한번 볼까요? 세도정치. 세도정치는 뭐 딴 거 없어요. 정조석의 각각선 죽음으로 11살에 누가 올랐다? 순조가 지규했다. 권력의 핵심이 왕의 역할을 수행 못하자. 고위주 중심으로 이제 세도 가문들이 그렇죠. 이거 보겠습니다. 몇몇 가문들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된다라는 거죠. 물론 순조 초기 때는 가문이 아니고 노론 벽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만은 권력을 잡았습니다만은 이후부터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로 이어지는 사실상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 이때입니다. 순조때는 안동김씨가 헌조때는 풍양조씨가 철조때는 안동김씨가 다시 권력을 잡았어요. 이때 세도 가문들은요. 왕을 선정할 때 왕을 딱 뽑을 때 딱 뭘로 가냐? 일단 어리거나 두 번째는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세자들은 다 어떻게 제거하는 거죠. 우리 드라마 예전에 박보검의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마이긴 하지만 박보검의 구름이 그리는 달빛 그리고 효명세자로 순조의 아래에 어떤 효명세자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똑똑하잖아요. 가만둘까요? 제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리거나 그쵸? 멍청하거나 그쵸? 강화도료였습니다. 철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왕세자 교육을 세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었고요. 그냥 나무꾼으로 지내던 인물이었는데 다 죽여나니까 왕족이 없는 거야. 그중에서 말 잘 들 것 같고 그냥 멍청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왕이 필요한데 왕족 중에 강화도에서 나무꾼하고 있던 이 철종을 불러들여서 왕에도 앉혀놓고 지들의 권력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강화도령이라고 불렸던 게 바로 철종이에요. 자 권력구조는 그들의 권력구조는 비변사 그 다음에 훈련도각 그러니까 정권과 권력과 그 다음에 군권을 다 자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기구가 되는 거고요. 정치기관은 문란하죠. 뭐 딴 거 없습니다. 이 시기는요. 왕 바보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 정치하느라 그치? 권력만 권력만 지금 생각하느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권력만 차지하면 그만인 거야. 나라가 어찌됐든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세력에 정치하면 이런 거 비판하면 봉쇄합니다. 그리고는 돈만 주면 관직을 매매하는 거죠. 매매 성향합니다. 탐관오리 향리대수탈은 심화되고요. 삼정의 문란 자 이거 삼정의 문란은 잘 보셔야 돼. 삼정의 문란은 우리 교재에 있죠. 삼정의 문란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삼정의 문란에 갖고 전정,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이라고 있을 겁니다. 전정은 뭐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황무제 세금 부과하고 부당한 명모로 세금 증수한다. 땅에다 붙인 세금이에요. 땅에다 세금을 붙였는데 뭐 하냐면 사실상 세금을 막 거두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두는 세금이 있을 거야. 땅에서 당연히 거두는 세금이 있겠죠. 그거 이외에도 여러 명목을 갖다 붙여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군정은요. 군정 보시면 알겠지만 군포를 내는 못하는 아이 이웃에게 강제 증수한다. 족징, 인징, 황구, 첨정 이게 더 심화되는 거죠. 우리 영조가 군포 두필을 한필로 깎아서 균역법이라는 걸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두필로 한필로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뭐 한 거야? 여전히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내니까 그거를 좀 더 더 많이 사람들에게 더 내게 하는 거죠. 황구, 첨정 아예 죽은 사람한테도 내게 하는 거예요. 아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거죠. 아 얘 지금 베네밸도 안 받았는데요? 한 살짜리인데요? 어떻게 군역 담당자가 아닌데요? 네 이런 거예요. 이게 군정의 문란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나중에 정의학용이 쓴 애절량이라고 있어요. 애절량. 그러니까 아낙네가 이제 슬피 우는 그 어떤 모습을 하나의 한 시로 한문 시로 이제 지었던 건데 애가 이제 슬프레자에다 절 자를 절자에다가 양기를 자르는 거야. 엄마가 양기를 자르는 거야. 누구? 어린애. 한 살짜리 어린애의 양기를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생식기를 자르는 거죠. 남자아이의. 왜? 어린애인데 군정 내야 되니까. 지금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삼영상 치는지 지금 오래됐고 게다가 애는 말이야 배내물도 마르지 않고 남편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3대가 모두 군정에 올랐다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군정에 올라갖고 향리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이거예요. 애도 내. 다 남자지. 니네 집에서 남자 3명이지? 이런 거죠. 3명인데 군정의 군역의 부담에 해당하는 남자가 없는 거야.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건 낼 수가 없는 거고. 시아버지는 주라고요. 죽었는데 모든 군정을 다 내냐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지금 11살짜리한테 무슨 군역을 하냐고.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정약용의 시입니다. 정약용. 당시 정약용의 이런 시를 통해서 당시 이 세도조치기 때 이 삼정의 문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황곡은 더하죠. 황곡은 뭐예요? 춘대추납으로 빈민을 구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펼치는 구율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강제로 빌려줍니다. 그런 이자를 막 진짜 엄청난 이자로 받는 거죠. 사채업자처럼.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정이다. 전세에 대한 분이고 군정은 군세에 대한 거예요. 군역에 대한 거고요. 황곡은 이제 환정이라 하기도 한데 그냥 황곡해가지고 이 세계를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뭐예요? 밀란의 시대입니다. 소위 밀란의 시대. 우리가 밀란의 시대가 세 번 있거든요. 신라말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때가 대표적인 밀란의 어떤 모습이 아주 많이 발생해 밀란이 아주 많이 발생했던 시기고 이때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홍경래란과 그다음에 임술농민보기가 대표적인 이때 대표적인 밀란이 되겠죠.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때 무슨 이유로 이때 일어나는지 이것만 일단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사회 파트 가서 볼 겁니다. 자 한마디로 19세기인 사회적 변화와 개혁 능력 의지를 상실하게 됐던 거죠. 자 이걸 한 번 간단하게 볼게요. 교재에 있는 그대로 내용인데 자 살인정치 살인장판들이 붕당정치의 원칙인데 변질이 되면서 일당전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게 근대사회라고 한다면 정치에 참여하는 계층들이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대여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치 우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있죠. 선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일정 나이가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근대화됐다는 얘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이 많아진 건데 이게 점차 어떻게 돼요? 좁아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근대사회에 어떤 근대사회에 관한 어떤 방향성에 방향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집권측의 변화한 모습 한 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대외관계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 대외관계를 보시면 일단은 청과의 관계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볼게요. 앞에서 봤으니까 간단하게 좀 볼게요. 효종 때 가장 왕성했다. 뭐한다? 북벌로 청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죠? 그다음에 조낙량이 선능력적 명분론으로서 우리가 청을 정벌해야지 명예은혜를 갚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청량 정벌하자고 하는데 했나 못했나? 못했죠. 뭐 했으니까 결국 서인 정권 북벌한다고 하고 분대만 키워놓고 결국 서인 정권을 위한 분대가 돼버린 거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러시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러시아 정벌 차원에서 오히려 청나라를 정벌하러 만들었던 그 부대를 청나라를 도와주러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던 게 효종 때 북벌론이었었죠. 오케이. 자 북합 근데 오히려 이때 북벌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도 일단 청에 대한 사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군신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청나라 새끼도 죽여야지 하겠지만 일단 군신관계가 체결되었고 우리는 사신을 계속 파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신들이 이제 청나라 갔던 사신들이 생각이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거야. 야 청나라 그냥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얘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문물이 발달되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청문화에 발달된 그런 것들을 배우자. 우리가 그들의 문물을 배우자. 상공음을 진흥시키자. 이러한 약간 북학 쪽으로 이제 약간 일부가 바뀌어나가기도 합니다. 북벌하다가 북학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가 이제 북학론을 제기하면서 청을 배우자. 청의 상공음을 진흥시키자라는 쪽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중상학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는 이거 숙종 때 이거 역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숙종 때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숙종 때 백두산에다가 경계를 정한다라고 해서 경계를 정하는데 어디 경계를 정하냐 간도에 대한 특히 간도 지역에 대한 귀속 문제 때문인데요. 자 한번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백두산이 이거 한데 이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운 거죠. 비석을 하나 딱 세우거든 비석을 세우거든 여기다가 이제 뭐 한 거야 내용을 적어놓은 게 서위압록동이토문이라고 서위압록동이토문 그러니까 뭐냐면 서쪽의 위치는 압록강으로 동쪽의 위치는 토문강으로 하다는 얘기야. 국경을 자 근데 국경 문제인데 이게 지금 딱 보시면요. 우리가 압록강은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경계는 맞아. 근데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죠. 토문강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조선과 청나라 간에 약간 이견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토문강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우리는 토문강은 어떤 강이다. 여기 송하강의 지루라고 할 수 있는 여기가 바로 토문강이다 한 거예요. 송하강이란 만주에서 가장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지루였던 이 강이 토문이다 이런 거야. 우린 토문이 토문이다 했는데 청나라는 뭐냐면 아니다.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한 거예요. 토만강이다. 여기 토만강은 두만강이야.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그러면 잘 봐요. 우리 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장한 건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이 땅은 누구 땅이야? 조선 땅이 되는 거야. 그쵸?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청나라는 입장으로 한다. 청나라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두만강이라면서 그럼 여기는 당연히 청나라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 이쪽을 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관도에 대한 귀속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위치에 대한 해석을 차이 때문에 귀속 경계에 대한 국정에 대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뒤로 나서 이제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좀 볼 거예요. 이렇게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종 때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십시다. 알겠죠? 자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좀 볼게요. 일본과의 관계는요. 일단은 우리가 임진완이 끝난 다음에 뭐 했다? 국교를 제기했다. 무슨 약주예요? 기유 약주. 세종 때는 무슨 약주? 개해 약주. 개기 개기했죠. 세종 때는 삼포를 개항한 후에 개해 약주를 맺었고 임진완 이후에는 도쿠가 막부 도요토미가 죽고 도쿠가 막부가 새롭게 성립이 되면서 이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국교를 제기할 것을 요청했고 그때 광해군 때 맺은 게 기유 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포에다가 외관을 설치했고요.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했고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도쿠가 막부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지를 좀 더 공고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 대회에 발달된 어떤 선진 문물을 조금 수용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말해 조선의 저런 어떤 선진 문물들을 내가 초청을 했어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좀 강화시키려는 자신의 입지를 좀 강화시키려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한일 공동 공동으로 해서 결국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던 거죠. 알겠죠. 통신사 파견은요. 자 쇼군의 권위를 당시 쇼군은 막부의 짱을 쇼군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파견을 요청했고 12회에 거쳐서 합니다. 12회에 거쳐서 파견을 했는데 이거는 12회인데 몇 년 동안 12회 200년 동안 거의 200년 동안 12회니까요. 이거는 매년마다 간 게 아니에요. 그때 그때 요청할 때마다 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정기적인 살단. 정기적인 살단 아닙니다. 비정기적인 살단 알겠죠. 뭐 한 거예요? 문화 전파 한 겁니다. 문화 전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울릉도 독도를 간단히 보시면 이건 울릉도 독도 같은 특히 독도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마찰이 심했던 그런 곳이 바로 독도죠. 안용복이 항해로 우리 영토에 확인했던 게 안용복은 뭐냐면 울릉도 어부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독도라든가 울릉도 군에 일본 어부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고기잡이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배타고 건너가서 일본 막부에게 항해한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알게 된 거지. 숙종이 알게 돼서 야 네가 갔다 왔다면서 알았다. 너 한 번 더 갔다 와라. 한 거지. 왕명 받아서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토의 힘을 확인받고 왔던 인물이 당시 안용복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때는 칭령 41호를 발표하시면서 당시 고종이 아 독도는 우리 땅이야. 당시 울릉도는 울도군로 습혀시키고 관할 구역 안에다가 독도를 집어넣습니다. 관할 구역 안에다가 독도를 딱 집어넣었던 게 칭령 41호 우리의 영토의 힘을 확실하게 밝힌 거죠. 자 오케이 이거 관할했다. 그 다음에 러일전쟁으로는 사실은 강제 편입했던 거죠. 당시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 편입했다는 얘기를 지금 사실은 우리 영토의 힘을 알고는 편입했다고 하면 사실 돌려주는 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땅을 돌려줬 듯이. 그런데 일본은 당시 지금도 아직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때 러일전쟁에 강제 편입한 이 독도는 말이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의 영토를 침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없는 그 섬을 우리가 단지 차지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명분이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독도를 우리의 영토 안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안 쓰다고 주인이 없는 땅은 아니죠. 그 지역을 우리가 관할하고 있었고 그곳이 우리 지역이다라는 것을 지도라든가 각종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우기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땡깡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디까지 하냐면 우리 근대 조선 후기 정치 파트까지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알겠죠. 우리 붕당 배웠고 그다음에 통칠변화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대관계 변화 그다음에 영종조의 탕평정치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세도정치기 때 어떤 물란들 봤고요.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문제 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후에 바로 경제 구조의 변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